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한종철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캐스트로, 캐스트 맞나요? PD님 이거? 하반기 커리큘럼인데, 캐스트로도 올라가는구나. 일단 유언을 평가원 보고 나서 지금 많이들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 거야. 쌤도 얼마 전에 기말고사 내신 휴강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자본기 5주차 수업을 하는데 뭔가 상반기 때 쏟아 붓고 나서의 허탈함? 육평 보고 나면 그런 게 좀 있거든. 기대감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고 설렘? 뭐 이런 복합적인 감정들이 많이 보이더라고. 그러면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절반이성이 번아웃 중은 걸렸어. 다 지쳐서 눈은 보고 있는데 자세는 꾸부정하고 많이 힘들어 보이고. 그래서 쌤이 이런 얘기가 하나 있었어. 후반전에 내가 많이 공부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이럴수록 후반전은 체력전이다. 혹자는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고 하는데 쌤은 정답은 몰라. 근데 쌤이 현실에서 느낀 건 뭐냐면 그 반대 경우가 더 많았어. 육체가 정신을 지배하는 경우가 더 많았거든, 내 경험으로는. 정말 강력한 의지로 정말 열심히 하고 싶어서 쌤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실제 체력이 뒷받침해지지 않으니까 부정적인 생각 들고 계속 불안하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나보다 너희들이 더 심할 거야, 그거는. 현재 시점에서. 그래서 쌤은 후반전 커리큘럼을 간결하게 소개를 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게 오히려 여러분들이 후반전에 계획했던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체력관리, 매일 30분 이상 소음생으로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체력관리, 운동을 하는 게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피디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디님은 근데 왜 요즘 운동 안 해? 날이 더워서? 그건 아닌데. 하세요, 피디님도. 아셨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반기 후반전 커리큘럼을 내가 학습계획을 짜고자 했을 때 나의 현재에서 나의 상태가 어떤지를 먼저 점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내 주변의 친구들이 오프라인 학원을 또는 인강의 커리큘럼을 뭘 듣는다. 그러니까 나도 그걸 들어야지 혹할 수 있어. 또 그게 맞을 수도 있고, 결과론적으로. 근데 주변의 얘기보다 나 스스로가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계획을 잡아서 하면 소화 흡수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을 할 때 항상 우리가 생각했던 나의 상태보다는 좀 과하게 계획을 잡는 편이거든. 그 과정 속에서 발전하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좀 더 과하게 계획을 잡는 게 맞는 것 같긴 해. 근데 그게 너무 갭이 커져버리면 중간에 실망감이 커진단 말이야. 하지 못했던 거에 대한 어떤 자괴감도 있고. 그러면 공부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피곤해. 그래서 쌤 생각에는 너무 갭 차이가 커지면 안 될 것 같아. 뭐 이럴 수 있잖아. 내가 이번에 6평 시험을 봤는데 나 스스로는 1등급의 실력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3등급이 나온 거야. 어이가 없지. 이 결과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여전히 나는 1등급의 실력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1등급 학생들이 소화 흡수할 수 있는 공부량의 계획을 짜버렸을 때 그게 어떻게 될지는 사실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야. 우리가 이 시점에서 조금 겸손해질 필요가 있어. 그래서 내가 6평 성적이 나의 수능 성적은 아닌 건 맞는데 6평 성적을 좀 더 냉철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그런 관점에서 설명을 해볼게. 현재 쌤이 하반기까지 계획된 커리큘럼 강자들을 나열해 본 거거든. 일종의 밥상이라고 생각해 보자고. 이런 반찬 저런 반찬 있어. 이걸 하반기 때 모두 소화한다? 그거는 아무나 소화하기 쉽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국어, 수학, 영어가 우선시되는 공부의 스케줄에 세워져 있기 때문인 거지. 그럼 그 관점에서 좀 더 현실성 있는 과학 공부를 생각해 볼 때 등급에 따라 소화할 수 있는 양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한번 생각해 본 거지. 먼저 가볍게 강자에 대한 리마인드를 해볼게. 철도, 철미 개념 완성은 기초 개념. 그리고 수능에 필요한 필수 개념. 그 다음 막전위, 근육, 유전과 같이 다소 어렵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 풀이법을 소개하는 킬로로직. 이런 부분들로 구성이 돼 있어. 그리고 속전속결 스피드 개념이란 건 제목에서 뉘앙스를 느낄 수 있겠지만 기초 개념은 빼고 수능에 답을 고르는 데 필요한 필수 개념. 그리고 막전위, 근육, 유전이라고 하는 다소 어렵게 나오는 부분에 대한 풀이법을 좀 더 간결하고 스피드 있게 정리한 거야. 내용의 차이는 없지만 속도감이 차이가 있는 거지. 그리고 MDGC라고 해서 모든 기출이라고 하는 이 강좌와 교재는 고2 기출 문제, 고3 기출 문제가 모두 수록되어 있어. 현행 교육과정에 맞는. 고2 기출 문제는 매구시어, 고3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그리고 고3 기출은 교육청 기출과 평가원 수능 기출이 있는데 그거에 관련된 것들이 모두 수록되어 있고 모두 문제 해설이 다 들어있는 강좌이고 교재인 거지. 자료분석의 기술, 자분기. 자분기는 막전위, 근육, 유전의 심층적인 자료분석의 풀이법을 공부하고 고민하는 거야. 상반기 때 자분기 수업을 들었다면 꽤 많은 고민들을 했을 거야. 그 고민의 흔적들이 문제풀이 녹아들 수가 있거든. 물론 우리가 고민했던 것을 100% 다 소화, 흡수하고 문제풀에 적용하는 건 쉽지 않지.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쳐봐야 한다라는 거. 로직엔제는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엔제들 중에 하나야. 독특하지도 않고 그리고 대개 비범한 문제들이 많이 들어있지 않아. 기출 변형, 올해 수특과 같은 EBS 연계교재 문제의 변형. 그 다음 여러분들이 올해 현재 보고 있는 다양한 신상 기출들이 있다고. 3월, 4월, 6월 평가원. 샘이 요건 지금 6월 중순쯤에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온 것밖에. 그래서 이 로직엔제는 전범에 걸쳐서 대략 600문제가 넘는 문항들이 들어가 있어. 그 중에 180문제 정도를 샘이 강의용 문제로 선별해서 강의를 하고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클리닉엔제라고 해서 스스로 문제에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돼 있지. 철두철미 실전모의고사 시즌 1, 2, 3는 시중에 나와 있는 봉투모의고사라고 생각을 하면 돼. 시즌 1은 총 6회, 시즌 2와 시즌 3는 각각 10회씩. 그래서 1년 동안 한종철 연구실에서 시작된 실전모의고사는 총 26회가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샘이 각 강좌나 교재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요나 언급할 부분들을 언급하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각 강좌의 OT를 봐주면 좋을 것 같아. 샘이 그 강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세히 쓰여있으니까. 이제 바로 들어갈게. 샘, 저는 6월 평가원 때 1등급을 맞았습니다. 1등급도 사실은 급이 다르잖아. 만점에 가까운 1등급이 있고 2등급에 준하는 1등급이 있고 그리고 2등급도 상황이 또 다르지. 1등급에 준하는 2등급이 있고 3등급에 가까운 2등급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걸 우리가 너무 세밀하게 다룰 필요는 없어. 대부분의 고사람들은 6평 때 1, 2등급이라는 것 자체가 대개 근소한 차이로 실력의 차이가 나는 셈이 거의 없다고 보거든. 그래서 1, 2등급을 한번 묶어본 거야. 1, 2등급 친구들은 6월, 7월 달에 유전을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게 되게 중요해. 왜냐하면 내가 설령 6월 평가원에 유전을 모두 맞췄다 하더라도 이게 무르익은 상태가 아니라 다소 온도 적용된 경우도 많을 거라고. 아무래도 30분 안에 유전 문제를 온전하게 강사의 풀이처럼 완벽한 풀이 구사해서 문제를 푸는 건 비현시적이니까. 그래서 쌤 생각에는 유전을 집중적으로 훈련한다고 했을 때 이때 우선순위를 잡아 보는 거야. 첫 번째는 기출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지. 쌤 저는 기출문제요. 자주 봐서 정답까지 떠올라요. 괜찮아요. 왜 우리가 기출문제를 여러 번 봐도 괜찮다고 하냐.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사설 컨텐츠는 기출을 기반으로 변형된 거거든. 그러다 보니 기출보다 과한 변형이 꽤 있어. 선생님 컨텐츠도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거야. 반면에 기출문제는 어찌됐든 간에 30분 안에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돌리고 제작된 문제라는 거지. 매우 절제된 문제들이 많다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상반기 때 풀었던 기출문제의 풀이 과정과 지금 이 시점에서 풀어보는 기출문제의 풀이 과정은 다소 달라졌을 거야. 눈높이나 실력이 나아졌을 테니까. 그런 관점에서 정제된 문제로서 기출문제를 다시 한 번 유전을 풀어보라는 거야. 좀 더 간결하게 좀 더 멋진 방식으로 그리고 현실에서 구현할 수 있는 풀이를 고민하면서. 그 다음 두 번째는 EBS 연계 교재를 활용해보라는 거야. 수능 특강과 수능완성. 지금 이미 6월 중순에 수능완성이 나왔거든. 생명과학은. 유전만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분기를 활용해보는 거지. 자분기는 강점과 그리고 약점이 있어. 강점은 기출과 EBS 연계 교재를 어느 정도 소화한 친구들이 자분기의 유전을 공부하게 되면 매우 다양한 그리고 최신 경향의 풀이법을 고민하고 자료에 대한 경험치를 쌓을 수 있는 매우 좋은 문제들이 많아. 반면에 약점은 기출이 또는 EBS 문제들이 어느 정도 기본 문항에 대한 습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분기를 바로 들어가게 되면 자분기는 막연하게 어렵다. 이해가 많이 안 간다. 이러한 부정적인 유전에 대해서 오히려 이 유전에 대한 두려움을 더 쌓게 하는 그런 약점도 있어. 그래서 쌤은 자분기를 모든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진 않아. 자분기보다 우선시 되는 건 바로 기출인 거지. 그래서 기출이 소화가 된 상태에서 자분기로 온다면 분명히 자분기에 포함되는 컨텐츠들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나서 8월, 9월에는 N제를 들어가는 게 맞아. 전범에 걸쳐서 좀 더 다양한 변형된 문항을 접해서 계속 생각하는 훈련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실모, 즉 실전모의고사 훈련을 해야 돼. 쌤은 현장 강의에서는 개념 강좌를 3월까지 끝내고 4월부터 자료분석의 기술, 자분기를 현장 친구들과 함께 진행하거든. 그러면서 3월까지는 그냥 진도 나간 만큼 조금씩 간단한 테스트를 학생들에게 치르게 하지만 4월부터는 현장에서 다소 본인이 정리가 덜 돼 있다 하더라도 바로 테스트를 30분 실전모의고사 테스트를 진행을 해버려. 그러면 맨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다. 점수가 잘 안 나오니까. 그런데 이게 한 주, 한 주 지나다 보면 나의 실력은 그대로일지라도 모의고사 점수가 오르게 돼. 왜냐하면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30분 안에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의 과정 속에서 적응하는 어떤 특징적인 요소들이 있거든. 시험은 말 그대로 시험이야. 본인이 갖고 있는 실력이나 지적 능력에 비해서 점수가 더 잘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 시험에 있어서.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모의고사에 대한 경험치가 무시 못해. 그래서 모의고사를 응시를 할 때 가급적이면 두 가지 방식을 치르면 좋거든.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왜냐하면 쌤이 이거 오늘 며칠이죠? 17일이죠? 6월 17일 날 촬영하는데 8, 9, 10.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은 며칠인 거죠? 빨리 봐주세요. 22일. 22일? 21일. 21일? 오케이. 21일 월요일 날 쌤이 유전학습 방법하고 좀 자세하게 찍을 거야. 유전학습 방법하고 N제 활용 방법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즉 봉토 모의고사지 모의고사 활용 방법을 좀 자세하게 캐스트를 찍을게. 그걸 여러분이 다시 한번 봐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실전 모의고사 훈련을 빨리 최대한 쌓는 게 좋아. 그래야 내가 갖고 있는 무기를 온전히 발휘하는 연습을 해보는 게 점수에는 도움이 되거든. 어쨌든 간에 6평보다는 여러분들이 9평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걸 알고 있거든. 왜냐하면 6평은 이럴 수가 있잖아. 내가 아직 공부가 모르겠지 않아서 점수가 크게 기대가 되지 않은 친구도 있을 수 있어. 근데 9평은 이게 수능 직전이고 아무래도 상반기, 하반기 애매한 시점에서 시험을 보는 거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정도면 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어떤 일정 수준의 공부량이 채워져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 그래서 9평은 누구나 기대를 많이 해. 그리고 수능 전이기 때문에 뭔가 이 9평의 성적이 수능과 연결이 된다는 느낌으로 하반기 파이널을 보내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9평 보기 전부터 8월부터 실전 모의고사는 매주 꾸준히 하는 게 좋아. 그럼 얼마나 하면 돼요? 그럼 쌤이 다음 주 월요일 21일 날 촬영한 거 좀 자세히 설명할게. 그 다음에 10월 달에는 1, 2등급 친구들도 개념을 최종 정리할 필요가 있어. 이때 주로 활용하는 게 스피드 개념이야. 스피드 개념. 진짜 수능에 꼭 필요한 필수 개념. 그리고 다시 한번 점검할 만한 내용. 왜냐하면 책으로 보는 것과 강의를 통해서 정리되는 게 다소 차이가 있거든. 그리고 꾸준히 계속 실무 훈련을 해야 돼. 그 다음에 3등급 친구들. 어 쌤, PPT 5타가 난 것 같아요. 1, 2등급하고 3등급하고 똑같은데요? 똑같아요. 근데 소화할 수 있는 양은 차이가 있는 거지. 3등급 친구들도 6월, 7월 달에는 유전을 집중적으로 훈련해야 돼. 그 이유는 8월부터는 전범에 걸쳐서 계속 반복, 무한 반복을 해야 되는 거지만 그 사이사이에 무한 반복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8월 이후에는 유전이라고 하는 부담스러운 이 주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훈련하기가 쉽지가 않아. 전체적인 주변의 분위기가 그러하고 나 스스로의 어떤 마음 상태도 그래. 그래서 가장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시기가 바로 6월, 7월이거든. 이 6월, 7월에 3등급 친구들도 유전을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게 쌤은 맞다고 봐. 이때 이후에는 쉽지가 않아. 대신에 과감하게 본인이 소화할 수 있는 걸 겸손하게 받아들이자고. 1, 2등급 친구들은 기출과 EBS 연결교제 자분기로 유전을 공부할 수 있는 소화 능력이 있다면 3등급 친구들은 EBS 연결교제 수축 수환을 과감하게 빼고 기출과 자분기, 이 두 개를 활용해주면 좋을 것 같아. 아 쌤 그러면 EBS 연결교제는 어떻게 해요? 쌤뿐만 아니라 모든 강사들은 수축과 수환이라는 EBS 연결교제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또는 새로운 주제들 또는 지역적인 선지들을 본인의 컨텐츠에 다 녹여. 스스로 풀면 제일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소화 없을 수 없는데 이걸 어거지로 하다가는 부정기게 생기니까 과감하게 스스로 EBS 연결교제를 푸는 것을 생략하고 기출 자분기에 유전 파트를 갖고 유전을 집중적으로 해보는 거지. 이것도 쉽지 않아 사실. 그 다음 8월 9월에는 마찬가지로 전범위 엔젤을 돌려야 돼. 실무훈련을 시작하셔야 돼. 현장 강의 친구들은 이미 4월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 어쨌든 실무훈련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찍 시작하면 제일 좋아. 시험 성적은 경험적 지식이 매우 중요하거든. 지식적인 측면 아니라 측면뿐만 아니라 문제를 풀어내는 어떠한 밸런싱. 나는 어떤 순서로 문제를 풀 거다. 이거 해봐야 알거든. 강사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학생들이 스스로 느끼는 게 달라. 본인의 본인의 어떤 문제풀이 순서나 문제 푸는 방식을 스스로 겪어보는 게 제일 좋아. 자기 걸 만드는 거지. 자기 스타일을. 그리고 마찬가지로 10월 달에는 개념을 최종 정리하고 스피드 개념을 활용하시고 계속 실무훈련을 하셔야 돼. 그 다음 4등급 이하. 4등급 이하는 솔직하게 아직 기본 문항에서 많이 틀리고 있다는 얘기거든. 1, 2페이지에서 계속 틀리는 거야. 너무 많이. 그리고 3, 4페이지에서 어려운 문제를 건들만한 의욕이 사실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왜냐하면 1, 2페이지에서 너무 많이 틀리니까. 뭐부터 해야 될지 애매한 거야. 그래서 4등급 이하의 친구들은 과탐 공부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목표 등급을 비현실적으로 만점 이거보다는 의미 있는 등급 2등급을 목표로 해서 9평을 대비하면서 6, 7월의 기본 개념을 꼼꼼하게 다시 하는 게 좋아. 스스로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친구들은. 그러면 철두철미 개념 완성반 같은 기본 개념, 즉 기초 개념, 필수 개념, 풀이법을 모두 소개하는 그러한 기본 개념을 두 달 동안 집중적으로 매일 꾸준히 수업을 들어주면 도움이 많이 돼. 사실 시연 점수라는 게 어려운 문제를 잘 맞춰서 점수가 잘 나온다기보다는 기본 문항을 실수 없이 맞춰내는 능력으로 인해서 점수가 36, 38에서 시작되는 거거든. 사실 기본 문항 16개만 맞춰도 36, 38에서 시험 점수가 시작되는 거야. 그게 되게 중요해. 1, 2페이지 안 틀리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리고 8월, 9월에는 두 달 동안 기출 문제를 꼼꼼하게 공부하는 거야. 기출 문제예요. 보통 이게 8월, 9월 달에 4등급 이하 친구들도 다른 친구들이나 또는 학원에서 수업 듣는 것 때문에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 사실 고학 공부량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휩쓸려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 과학 공부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플랜이 잘 안 잡힐 수 있거든. 그러다 보면 너무 과학에 어려운 문제를 건드려 버리거나 또는 계속 이론 복습만 하는 거지. 방법론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못 해봤기 때문인 거야. 그런 친구들은 딱 깔끔하게 단순화 시키는 거야. 나는 6월, 7월 달에 기본 개념깐 꼼꼼하게 할 거야. 기본 문항만 다 맞춰도 3등급은 되는 거든. 그리고 8월, 9월에 기출 문제 열심히 해서 최소한 기출 문제와 유사하게 나온 것들은 절대 뜰리지 않는다. 기출 문제는 얼마나 봐야 돼요? 매일 보는 게 좋아. 과학탐구는 왜 선생님이 매일 공부하라고 하냐면 매일 공부해야만이 간신히 유지가 돼. 매일 공부한다고 해서 수학만큼 6시간, 7시간 이렇게 매일 하지 못한단 말이야. 매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1시간 전후, 진짜 많이 하는 친구들이 한 2시간 정도 될걸? 그래서 매일 계속 건드려야만이 간신히 과탐의 어떤 수준이 유지가 되는 거야. 특히 4등급 이하 친구들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6월 달부터라도 매일 보셔야 돼. 그래야만이 2등급이라도 나오거든. 그리고 10월 달에는 개념 최종 정리. 왜냐하면 어쨌든 2등급까지는 개념이 되게 중요해. 개념형 문항, 기본 문항을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해. 기본 문항을 실수 없이 다 맞춰 2등급이 일단 확보가 되거든. 그래서 스피드 개념을 이용해서 10월 달에 한 번 더 개념 정리하고 10월 달부터 여러분들은 실무 훈련을 해도 충분히 2등급까지 나올 수 있어. 어쩌면 여러분들이 공부의 필을 받아가지고 탄력 붙으면 1등급을 바라볼 수도 있는 거야. 절대 포기하지 말고. 알겠지? 그 다음 6평 이후에 쌤, 저는 선택 과목을 변경하고 싶어요. 선택 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론적인 얘기를 쌤이 수강평에, 수강평은 쌤이 보통 질문이나 그런 상담 같은 거 많이 써주니까 했을 때 이미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 선택 과목을 바꿀까 말까, 바꿀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쌤은 개인적으로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선택 과목을 바꾸게 되어버리면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1등급을 목표로 하기가 쉽지가 않아. 가급적이면 바꾸지 마시고. 그런데 만약에라도 불가피하게 바꾸신다면 6, 7월에 기본 개념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시기에 모의고사를 많이 푸는 시기라고 해서 같이 모의고사를 풀면 모의고사 점수만 계속 신경을 쓰이지 과연 내가 이 모의고사를 치룸으로 해서 얻는 개념적 지식이나 또는 경험적 지식이 많지 않거든. 그래서 오히려 6, 7월에 기본 개념에 충실하게 강의를 그냥 수강하시고 8월, 9월에 기출문제를 공부하시고 10월에 다시 한번 스피드 개념으로 개념 최종 정리하시고 실무훈련을 하셔야 돼. 어? 그러고 보니까 이거 4등급 이하랑 구성이 똑같네. 맞아요. 6평의 선택감을 변경하시면 내가 과거의 내신에 얼마나 생명과학을 공부했냐와 상관없이 수능에 대한 적응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등급을 바라고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후반전 커리큘럼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앞서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후반전은 체력전. 내가 열심히 하고 많이 하려고 하는 친구일수록 후반전의 체력전은 꼭 명심하시고 하루에 30분 이상은 운동을 하세요. 그리고 가끔가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PD님,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좋은 마음이에요? 안 좋은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이죠. 근데 열심히 하려고 했을 때 그 열심히 하는 게 뭐예요? 꾸준한 거야?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든 간에. 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거든.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그 마음보다 우선시 되는 게 있어. 그냥 꾸준히 하자.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시험 점수에는. 그럼 꾸준히 하는 거는 뭐라고 생각해요? PD님.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는 일주일에 하루, 이틀? 아니면 매일? 매일. 매일. 오케이. 쌤은 꾸준히 한다는 거는 매일 보는 게 꾸준히 하는 거라고 봐. 매주 생명과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렇게 공부하지 않는 친구들이 거의 없거든. 근데 성적이 다 천차만별이라고. 시작점이 다르기도 하지만 뭔가 개인차가 있는 거야. 그 개인차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매일 조금씩이라도 보는 거야. 아, 쌤. 저는 6월 평가 때 진짜 14번 다인자 같은 문제가 나오면 정말 빡쳐요. 화가 나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쌤은 그렇게 매일 생명과학을 고민하고 매일 생명과학에 대한 컨텐츠를 접하니까 쌤은 그렇게 풀 수 있죠. 저는 그렇게 못 풀겠어요. 맞아요. 제가 누누이 강의에서나 현장 강의 인강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시험장에서 강사처럼 풀려고 하면 어쩌면 망할 수도 있다. 강사의 풀이는 공부를 위한 이해하는 용도지 강사처럼 내가 풀지 못한다고 해서 자괴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리고 강사처럼 풀려고 해서도 안 된다. 어떤 부분에서는. 강사들은 100%, 120%의 풀을 보여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드리는 거지만 수험생은 수험생답게 문제를 푸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보셔야 된다. 내가 다인자가 꼭 극복하고 싶은 어떤 주제다. 그럼 다인자를 매일 하루에 한 문제씩 풀어보는 거야. 기출이든 어떤 문제든 좋아. 그러면 참 신기하게도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자라게 돼. 근데 보통 마음은 앞서서 일주일에 2, 3일. 그것도 적은 시간은 아닐 거야. 그리고 2, 3개월이 지나서 나의 현재 상태를 보면 여전히 다인자가 답답하게 안 풀려. 그럴 수 있거든. 왜 그러냐. 생각의 지속성이 계속 단절되기 때문인 거야. 대부분 어떤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수능 생명과학의 통달, 마스터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원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의미 있게 문제를 풀어내려고 하면 그 주제에 대해서 꾸준히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들이 필요해. 그게 진짜 개인에 따라 다 달라. 얼마나 된다라고 샘이 정답을 예지하기 쉽지가 않아. 하지만 이건 분명하다는 거지.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보면 2, 3개월 후에 달라진다라는 걸 달라져 있다라는 걸 스스로 체감하게 된다라는 거야. 이건 분명해. 정말 간절하신 분들은 정말 열심히 해야지 이 마음보다 아, 매일! 매일 나는 하겠다. 이 마음이 더 좋은 것 같다고. 여기까지 제가 후반전 커리큘럼에 대해서 샘이 평소에 오프라인 친구들하고 얘기 나눴던 것들을 한번 좀 두서없이 들렸을 수도 있겠지만 샘이 진심을 담아서 설명을 해보았고 중간중간에 얘기했던 그럼 샘, 6월, 7월 달에 저는 어떻게 유전을 공부하면 돼요? 다양한 케이스가 있겠지만 그걸 상세하게 한번 샘이 설명해보겠다고. 다음 주 월요일 날, 21일 날? 그럼 한 22일쯤 올라가겠지? 화요일 날? 샘, 실전 모의고사, 사설 모의고사 어느 정도로 일주일에 한 몇 회 정도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기본 문항을 매일 틀려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상세한 것들. 엔제는 몇 명의 선생님 정도를 풀면 될까요? 막 두 명, 세 명 푸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잘못됐다, 좋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의 어떤 생각을 좀 더 그 주제에 맞춰서 캐스트로 찍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한번 샘이 공유를 해볼게. 여러분들도 한번 그 영상 보시고 걸러서 들어야 돼. 아, 이 부분은 설득력 있네. 아,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런 부분을 잘 찾아가지고 한번 해보자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건강관리 진짜 잘하시고 수능 올해 꼭 끝내보시길 바라요. 내년을 계약하지 말자고요. 올해 수능 대반 당시길 바랍니다. 오늘 피디님도 수고하셨고요. 대답 잘 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들 혹시 고민거리 있으면 수강평, 샘이 Q&A는 샘이 달지 않아 직접 근데 수강평에서는 샘이 여러분들 고민거리나 여러분들이 물어보고 싶은 것들, 개인적인 것들도 다 대답해주고 있으니까 좀 더 추가적인, 이 영상 보고 추가적인 고민거리가 있는 친구들은 수강평에서 샘이 댓글로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해보도록 할게. 영상 봐줘서 고맙고 언제나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수능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수능대박 화이팅! 수능대박 화이팅!